스랄 좋아 함뽀 좋아 어어 좋아 올리건 잘 잡히는데? 딤섬 하하하하 센스보소 시청자분들 딤섬이래 다음섬은 딤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어떤 녀석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1시부터 아프리카 점검이에요? 어 빨리 해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바로 이거야 나갔다 우섬 네가 먼저 출격해라 맨날 배에서 뭐하는거야 먼저 출격해 어? 알겠어? 그 다음에는 함포 점검이군요 다른 방 가실분들 지금 가세요 여러분들 이게 점검이면 튕기는게 있고 안 튕기는게 있는데 어어? 위험한데? 저거 빨리 죽여야되는데 가동중 저거 어떻게 죽이지? 일단은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냥 박아야되겠는데? 박아야되겠다 아 우섬 잘했다 한발 쏘고갔어 우섬 우섬 한발 쏘고갔어 쟤 어차피 두번 때리느라 빨리 죽여줘야되 우섬 한마리밖에 없거든요? 오케이 한포 나갑니다 바로 나가죠 어 한포 어기어차 여기어차 여기어차 병치 때려도 되는데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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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포 되게 좋아 으하하하 한포가 좋네 역시 해적은 대포 아니겠습니까? 우섬이 쏘는거에요 우섬이 쏘고있어 피케서린 아 맹독있으면 칼을 쓰면 안되는건가? 아 그래요? 어 해적선장 소환하며 2대면서 대포 쏘면 3 2 2 2 3 2 3 안죽네 이거를 소환하는게 낫나? 어차피 맹독을 쓸거라면 쓰고 1코를 만든다음에 이거를 쓰고 대포 아아 이 녀석 정리할까? 한번 버틸까? 아 아 칼 갈고해도 되는데 맞네 아 이거 2코가 남는데 아 멍청이 멍청이신가? 아 나 왜 자꾸 이렇게 멍청하지? 자꾸 이걸 몰라 에이 새로 갈게요 그냥 Are 그냥 계속 공격해버리자 어目前 제대로 못욧먹으면 뭐하 Communist 기니, 어? 그냥.. 때려버려, 내구도 있으면 막 Moore 때려버리라고 어쩉 뭐.. 어? 내구도 있으면 막 때려버려 그냥 천벌 안돼! 번개봇lang directement! 거기서.. 어? 저기 천벌이 뜨네 오오ично 힐 토템은 필요가 없고 하.. 이거, 우리 해적들도 없는데.. 어? 하늘섬이였어? 딤섬이라메 이거 내면 그냥 100% 죽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낼 수 밖에 없다 요거를 때리고 아니다 그냥 뭐하냐 그냥 어그로용으로 내고 그 다음에 6호 실바 준비하세요 아 무기 또 안쳤어 아 멍청이 뭐야 이거 어어 어어 7 14데미지 어어 20데미지 녀석이 뭐야 그거 아아 아아 질풍술사 허어어 흐으으 흐흐흐 쓰읍 흐으으으 힐봇 나가야거든 요렇게 하고 오우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거 죽여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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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용 비상용 냉각제 비상용 냉각제 아 초파가 우리 살렸다 아 초파가 우리 살렸어 메카 초파가 불정 어 큰일이네 실바 누나 나가야겠다 아 은신하시겠다 잡나 잡나 아 이거 애매하네 이거 빙결할라 그랬거든 이거 은신은 빙결 안되죠 아 에이 앵무새 나가면 실바가 못 나가 이거 앵무새 나가면 100% 막는거거든 그냥 실바가 나가서 바꿔주기 하는게 낫겠는데 그럼 이 녀석이 이거를 공격할거야 잘했네 그럼 천벌 토템이나 뺏어 오겠지 바람의 힘을 아니이 죽었다 아 아 이거 질풍맨 이런 질풍가도녀석 아 김치이 폭파 질풍이 두개야 아카이누라고 아 김섬인지 하늘섬인지 여기서 몸이 막을 내게 되는데 원피스 다음에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해적 택 좀 더 손보면 쓸만할거 같네요 실수 좀 줄이고 생크로 도대체 도대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